69절 영어성경 암송 오늘은 히브리스 9장 27절 말씀 C.V. 바이블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인데요. 살펴봅시다. We die only once. We die only once. We, 우리는이죠. 우리는 die, 죽는다. only, 단지, 다만. once, once 하면 한 번이죠. 우리는 한 번 다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한 번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었는데 우리는 다 한 번 모든 사람이 죽죠. 다시 해봅시다. We die only once. We die only once. and then, 그리고 나왔습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we are judged. judge 하면 심판하다 뜻인데요. 비동사와 같이 합해서 수동형이 되었으면 심판하다 아니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and then,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and then, we are judged. judge 하면 심판하다인데요. are judged 해서 심판을 받다.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다시 한 번 읽을까요? We die only once. and then, we are judged. Hebrews 9.27 다시 한 번요. We die only once. and then, we are judged. 한글을 지워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We die only once. and then, we are judged. 다시 한 번요. We die only once. and then, we are judged. 우리는 오직 단지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읽으셨나요? 다시 한 번 읽어봅시다. We die only once. and then, we are judged. Hebrews 9.27 자, 반복하시면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